에베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으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들 내 평생 소원 이것들 우리 아들을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강구하는 어머니 애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는 새벽 정수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최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당자처럼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섭입니다 어머니가 부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안 지나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이 아들이 다 이 아들이 다 이 아들이 다